아니에요 아 지나가는 사람이죠 누굴이 어디서 봤어요? 날 미행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좀 유명한 사람이거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? 어떻게 해? 여기 혹시 사장님이에요? 저번에도 어떤 사람 사장도 아닌데 사장이라고 나 머슴이요 머슴 카페 머슴이예요? 이 카페 머슴이예요? 직원이예요? 지금 머슴 그럼 나중에 확인해요? 카페 사장님한테 진짜 여기 직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 이런 사람들이 봐노 아 그때 누구하고 왔었는데 그치? 여기 처음이에요 나 아 이거 우리 집이야 그래요? 책임져야 돼요 우린 집이 우리 집이야 우리 어휴lusion 어휴거 그땐 기타 칠이 chant군요 기타 칠진 몰라요 잘 Whoops 수윽 하 amam sees 아름다운 아멘 아멘